야물딱지다고 야물인디 근데 야물은 안하는 것이 좋은 것이 전설의 고향에서 야물이라는 캐릭터가 한번 나왔어 그래갖고 그게 귀신이었어 그게 야물하지 말어 아니 그 야물이 아니고 야물딱지다고 야물인디 진짜 전설의 고향에서 야물이가 나왔단 말이고 캐릭터로 귀신이었어 그러니까 하지마 저 양반이 얼마나 이미지 이런 걸 중요시하는 양반이 작간디 그래서 안 돼 야물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예쁜 저 이름 있잖아 모모 항상 꿈을 꾸는 항상 꿈을 꾸고 항상 젊고 항상 깨어있는 그 모모 자 갑시다 자 이산저산 시작 이산저산 꽃집이니 분명코 봄이로 가나 봄은 찾아와 큰 만원 세상사 슬슬 호들아 나도 어제 청춘이 른이 원할 백발한심 분명코 봄이나 왜 청춘도 나를 버리고 석자나 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가는 봄을 반겨 건들었을 때가 있느냐 가려は 엄마 어디서 가려거든 가ны 까만 Har 솥 가을이 되면 녹음방초승하시라 옛불 더 흘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류상풍 노랗게도 지저어갈게는 꿈피지 않는 광고 다름고가 뜬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낭무한 저건찬 바람에 백설만 펄펄이 날 이어 오오오오거거거거거건세계가 태고보면 올백설백 천 희귀의 보지 부두가 백발 희귀의 벗이로구나 문장세우는 다다시 흘러가고 문장세우는 다다시 흘러가고 문장세우는 다다시 흘러가고 문장세우는 다다시 흘러가고 여깄어요? 어려우라까지입니다. 어화부터 배워야 되겠네 어화 시작 어화세상 시작 어화세상 번님네들 번님네들 이네 한 말 들어 보소 세번째 방에서 하나 둘 이네 한 말 들어 보소 인생이 모두가 시작 인생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근심 다 재하면은 걱정근심 다 재하면은 다 재하면은 다 재하면은 단 사십도 못산 인생 단 사십도 못산 인생 단 사십도 못산 인생 단 사십도 못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동망산천은 흙이로구나 흙이로구나 싸아... 아하... 아하... 후예 싸아... 아하... 후예 만반친수는 만반친수는 살어 생전에 살어 생전에 일 배주만도 못하느냐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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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르라 세워라 세워라 가지마르라 가지마르라가 열려라는 열들 가지마르라 가지마르라 아까운 청춘드거리 다룩 논다 다룩 논다 오하세상 시다 오하세상 벗님네들 벗님네들 이내 한 말 들어 보소 하나 둘 이내 한 말 들어 보소 인생이 모두가 인생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근심 다 재하면은 걱정근심 다 재하면은 한 40도 못 산 인생 한 40도 못 산 인생 아참 한번 죽어지면은 아참 한번 죽어지면은 풍망산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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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두 개야 이 두 버전이 있어 세상 사람들은 숫자를 먼저 해 사하하하하하하하하 세상 사람들이 이건 해 나는 사하하하하하하하 나는 이렇게 하거든 두 개 다 쓸 수 있는 거야 어느 것으로 배우고 싶을까? 선생님 꺼ją 할래요 흘깔려요 원래는 이게 저기 뭐야 꿀터rire 하는 거보다 사하이 이게 더 고급이에요. 원래 사하 이거는 처음에 배운 거고 나중에 골라서 배웠을 때는 아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준 그 버전으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더 고급해요. 고급스러워, 진짜요. 사하이 시작 사후에 만반진수는 살아 생존에 일배주만 또 못하느니라 일배주만 또 못하느니라 세워라 세워라 시작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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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지 말어라 세워라 거거지 말어라 세워라가 그렇게 길지 않고 세워라 세워라 그냥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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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